아이고 가볍지요? 네 굴낭이 있는건데 최신이 있는건데 어부봐 아 따야 아이고 손자등에 업혀가는 저 굴빗이 오르신처럼 아이고 아igi 아 아 아 아 아멘 아멘 그 할아버지 어르신 들리고 가방 구 disorder을 준비해왔는데 숯불에 구우려고 지금 숯불에 지금 토치로 숯불에 피우고 있었던데 숯이 약간 눈물해서 드는지 생각보다 길이 빨리 안되네 옆으로 한번 안되네 밑에 비키면 자랑이 뜨면 여기 말아 밑에 비키면 밑에 비키면 자랑이 뜨면 여기 말아 그래 밑에 비키면 밑에 비키면 상단이 워낙 밑에 비키면 밑에 비키면 있어 브러쉬 딱 벌레가 들어가서 지금 엉망이네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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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야구 여기 소고기를 넣으려고 봤어요 소고기국 집에서 준비해왔어요 고기를 한 번 다 해가지고 이것도 집에서 볶아가지고 이것도 다 해가지고 끓이면 되겠어 다 준비해왔습니다 이거는 무고 소고기 무 그리고 또 다 준비해서 미리 2학년부터 해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기가 많아요 첫번째는 포즈는 뭐가 될까요? 팬티 3장 나뉜 것도 2개 쌀 라이터 성냥 쌀 쌀 어르신도 라디오 건전지 건전지도 하고 쌍콩 일단 밥 할 동안에 주로 먹어야 돼 해장해야지 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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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배가 많이 고프신가 지금 아침 딱 해장술 한잔 하시고 나무하루를 놓으시더라구요 지금 이렇게 자방구성 굽고있구요 그리고 자 여기 이곳은 아버지 지금 찍고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해가봤거든요 다 같이 지금 찍어서 찍고있구요 여기 지금 좋은 곳이 있더라구요 한꺼번에 이렇게 북도 끓이고 밥도 찍고 지금 고등호도 이렇게 찍고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냥 밥 먹자 home 개 comparisons 도 förs워지기 수운을 농장 missing power 아 호흡 잠시만 고이고 이중 흑대기는 살짝 이렇게 핫듯이 해야 속이 있거든 소고기국인데 지금 이거 지금 무하고 소고기여가지고 지금 4,500만원을 하고 싶은데